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피 국어 강사 지니쌤, 나은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어제도 퀘스트로 찾았는데 오늘 또 왔어, 얘들아. 선생님이 예비고의 친구들 요즘 막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선생님 강좌 가이드를 조금 드리려고 새 소식에 올려놓은 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촬영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얼른 호딱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공지에 가장 위에 지금 선생님이 예비고의 모여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그런 소식이 올라가 있거든요. 7월에 지니도 만들고 있어요. 이 예비고의 모여라를 선택을 딱 이렇게 눌러보시면 선생님이 직접 만든 새 소식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프리시즌이라고 해서 지금 고1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미리 공부해보면 좋을만한 것들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너무 신기하지? 쭈루루루루 내려가면 메인 클래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두 개의 강좌가 나와 있고요. 이거 하나씩 좀 안내를 드려놨는데 선생님의 인삿말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3단계로 공부해주시면 여러분들 딱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강좌는 이의계정, 새교육과정을 반영한 예비고1 국어 개념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중등 총정리 말고 예비고1로서 내년에 여러분 고1에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통합국어 개념을 다 정리해놓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컴팩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놓으시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좀 오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는 그러한 강좌고요. 중등 총정리 강좌도 있습니다. 3년 복습을 하고 고등 심화까지 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러한 강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시면 아마 올해 12월부터 여러분들이 교과서 강좌를 만나실 수가 있을 텐데 학교 출판사 정해지면 이때부터는 메인 내신 강좌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입문 그리고 연결고리까지 쭉 따라오시고 고등교과서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강좌를 이렇게 안내를 해놨어요. 이것도 나 이것도 나 그리고 밑에 쭉쭉쭉 계속 선생님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프리뷰라는 강좌 되겠습니다. 바뀌는 교육과정을 모두 반영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에서 문학, 문법, 읽기, 쓰기, 매체 그리고 말하기까지, 듣말까지 이렇게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새 교육과정 25년도 고1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예비고1 친구들 현 중3 친구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강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예비고1 개념 총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제목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중등 총정리 플러스 심화로 바꿔놨어요. 이 강좌는 중등 3년 내용 모조리 다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국어에 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끝나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강좌고 모든 강좌들은 다 교환이 붙어 있습니다. 교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보면 선생님이 정말 꽉 채워서 만들어 놓는 우리 교과서 강좌 이렇게 안내를 드려놨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교과서를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올라오시는 만큼 선생님도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강좌들을 여러분 어떻게 찾아낼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패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또 나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생님 홈이 있는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개설 강좌를 들어오면 짜잔 또 이렇게 보면 여러 개의 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되게 다양하게 강좌들을 열어놓은 건데 여기 마지막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한 탭을 따로 묶어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리뷰 강좌 먼저 나와 있고요. 이거 여름방학 때 한 번에 쭉 정리하시고 곧 완강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중등총정리 심화 문학, 비문학편하고 문법편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문학편을 이제 읽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말이라든지 이렇게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분명히 이론과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싹 정리하는 그러한 중등총정리 강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을 하시고 이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뷰 강좌를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좀 간단하게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내를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또 여름방학 앞두고 마음이 또 막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공부하는 데다가 이렇게 옮겨가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요즘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너무 즐겁거든요. 선생님이랑 즐겁게 여름방학 만들면서 예비고일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기 강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고1, 고2 친구들 여름방학 잘 보내기를 선생님 응원하면서 또 여러 퀘스트들 지금 준비된 게 또 이만큼 있거든요. 다시 또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강좌와 또 다음 퀘스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